XSFM입니다.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해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캠프의 판단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공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 바깥에서 중도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다. 아 그러세요? 이쯤 되면 핵관에게 들었거나 본인이 핵관이죠.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리고 윤석열이 해왔던 얘기들과 겹쳐보면 다 헛다리짚는 얘기들입니다. 완전 영뚱한 얘기들이에요. 말하자면 본인이 바라지만 실제 윤석열은 그렇지 않았던 얘기들이에요. 윤석열이 마치 국민의힘 같은 극우정당과는 어떤 결이 다른 사람이다. 그나마 중도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은 했지만. 계속 말하죠. 진중권은. 뚜껑 땄더니 전혀 아니었던. 동네 바보. 심지어 직접 만나봤는데도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근데 뚜껑 따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만들고 싶은 캐릭터였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아니죠. 윤석열 캠프. 윤석열 총장 주변 사람. 아 그렇죠. 캠프.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을 바라보던,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세계일보 거기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인들이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그런 이미지를 씌워놨죠.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실제로 글을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어떤 이미지로 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이미지는 뭘까요? 전 이걸 국민의당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제3이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제1, 제2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새로운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새롭지 않은 무언가다. 그렇죠. 그게 에너지만 있어요. 아무 정관도, 아무 지식도 없이 에너지만 모여서 윤석열이라는 인형을 내세운 거죠. 그 인형을 내세우는 손들 중에는 진중권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마치 그 하얀 도화지에 동상이몽을 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들어서 이 하얀 도화지에 내가 원래 꿈꿨던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모양을 그리면 되지 라는 착각. 그런데 이걸 이미 1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안철수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도화지가 아니고 인간이거든요. 그들도 정치적 주체고 그들도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도화지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 지점에 다시 진중권 선생이 발을 들여서 역시 다시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윤석열을 처음에 도화지라고 생각을 했는가. 이것은 지지지난쯤 헬마우스 코너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스승 왜 열악. 그분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죠. 윤석열은 그냥 윤석열이더라. 지금 이게 이 시점 2022년 초에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인데 영화 겟아웃처럼 될 줄 알았던 거요. 그렇습니다. 몸만 썩고 봐가지고. 하지만 겟아웃의 주인공들도 저항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저항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다들 실패하고 있고요. XSFM입니다.